방국성 미니셔를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아 귀 아파. 귀 아팠군요. 귀가 눌려가지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정말 비싼 인터페이스 리뷰를 시작했었죠. 아폴로 X8P입니다. X8P. 그래서 16인 22아웃에 썬더볼트 지원하는 가장 최상위 하이엔드 오디오 인터페이스인데 438만원이라는 가격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사실 사실 분들이 저걸 살까 말까를 우리 방송 보고 정하지는 않을 거다. 이미 이걸 살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돈을 지불해도 별 상관이 없을 만큼 예산이 충분하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얘기를 듣지 않아도 확신을 가질 만큼의 충분한 어떤 레퍼런스라든가 이런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리뷰 체제를 찾아보면서 살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 아폴로 X8P 정도 사는데 지금 버즈비TV의 레코딩 타임스를 찾아보고 참고를 해야 할 정도의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전달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정말 방구성 뮤지션들한테 추천해드리는 개념이라기보다 약간 이런 유의 신문물이 있다. 그냥 소개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괜히 이런 것 때문에 견물생심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봐 넘길 수 있는 하나의 그냥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아이템. 그냥 그 정도로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폴로 X8P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국가들도 그렇게 많이 쓰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안 좋아서 안 쓰냐? 좋은 거 다 알고 있는데 비싸서. 그렇습니다. 비싸서 안 씁니다. 비싸서. 마이크 프리가 가장 좋은 점은 실제로 인아웃이 많은 것도 많은 건데 일단 헥사코어라는 무시무시한 DSP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DSP가 기존의 쿼드코어보다도 50%나 더 CPU를 확보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실시간 프로세싱으로 애초에 녹음을 받을 때부터 ULED 플러그인을 한가득 실어가지고 받고 그리고 프로세싱 할 때도 트랙별로 가득가득 플러그인을 넣고 프로세싱을 해도 버벅거림이나 멈춤이나 레이턴시가 없이 여러분들이 그 좋은 사운드들을 정말 아낌없이 사치스럽게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AD나 DA나 컴포터 좋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가 유니버셜 오디오라는 프리미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현존하는 가장 좋은 인터페이스 중에 하나다. 사실 이 정도 인터페이스를 쓰다가 이게 소리가 안 좋아서 그 위로 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정도 인터페이스를 쓰는데 다른 걸 쓰면은 이제 뭐냐면은 궁금하거나 그 다른 게 그냥 궁금해서 가보거나 아니면 그 위에 하이엔드로 넘어가는 어떤 오디오 영역에 있어서는 또 다른 그냥 나한테 그냥 새로운 도전 같은 거? 아니면 뭐 성향을 살 거라고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나빠서 위로 올라갈 일은 없을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는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시연을 해볼 곡은요. 우리가 지금 봄이라고 맨날 봄노래만 찾다가 봄노래도 딱히 이제 할 것도 없고 저희가 당연히 덥고 덥고 그래서 아예 여름으로 가보자. 네. 그래서 여름 안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재니까요. 네. 듀스의 명곡 이제 여름 안에서. 근데 여름 안에서 그 밑에 그 유튜브 댓글 보면은 이 노래는 진짜 그때 시대를 앞섰던 명곡이다라는 평가가 되게 많은 거 되게 당연하고 그 어떤 사운드나 어떤 그런 감성 거기다가 막 그 섹서폰 솔로 진짜 미쳤잖아요. 그런 것들도 너무 좋은데 밑에 어떤 그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 노래는 나중에 할머니 돼서 들어도 그냥 설레고 마냥 좋을 것 같다고 뭔가 그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를 관통하는 그걸 넘어서는 감성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듀스는 진짜 멋있는 팀이었죠.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현도의 작곡력이 정말 미쳐있을 때 엄청났었죠. 여름 안에서 저희가 오늘 간단하게 요걸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오디오 소스를 많이 들려드리는 게 좋으니까 미디 소스는 뭐 건반이랑 드럼 정도 가고 베이스랑 기타랑 보컬은 전부 다 오디오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베이스 일부러 찾아났는데. 아 베이스 찾아놨어요? 찾아놨구나. 아니 왜냐면 뭔가 약간 오디오 소스를 많이 들려줘야 될 것 같아서 네. 차 빼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촬영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죠? 네. 지금 방금 이누 형이 차 빈으로 갔다 왔죠. 차 빈으로 갔다 왔죠. 지금 그래서 좀 호흡이 약간 거칩니다. 네 여튼 버금을 진행해볼까요? 열어면서 연구 일단 비트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들어볼까요? 네. 키가 많네요. 쿵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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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가시죠. 일단 뭐 완전 똑같이는 지금 저희도 둥둥둥빠 둥빠 둥빠 둥둥빠 그렇죠. 가보시죠. 닉감도 하면 되나? 네 이 정도 하시면 되죠. 복사해 주세요. 어 뭐 역시 역시 찌들어 있는 남자 카피앤페이스 아닙니까? 그럼요. 네 컨텐츠도 해주시고요. 그것도 컨텐츠 이미 했죠. 일단 뭐 중요한 게 굉장히 지금 보셨죠 여러분 빠르다는 거 빠른 남자 이게 찌든 남자들만 할 수 있는 거죠. 찌들어 있는 거죠 그냥. 음악 산업에 찌들어 있는 남자 둘, 스리 해볼까요? 네. 네. 가보겠습니다. 아 운동합니다. 끝났네요. 이것도 뭐 컨텐츠 하면 되겠죠. 네. 왜냐하면 어차피 약간 기계적인 음악이니까 아 이거 베이스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베이스도 그냥 찍을까요? 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네.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그렇죠. 네. 톰 키타 한번 쳐볼게요. 톰 키타.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아시죠? 그냥 저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X8P의 사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일단 니브. 네. 니브 걸었습니다. 오우 짱짱한 사운드 맞습니다. 가볼게요. 정말 정말 막 쳤지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이렇고 대충 대충 해놓고 뭐라도 한 번씩 긁을까요? 그럴까요? 네. 그냥 드라랑 할까요? 뭔가 하나씩이라도 네. 스트럼 마지막으로 싱코 안 했지만 네. 그래도 하나 더 네. 싱코를 하지 않았지만 그대로 가겠습니다. 싱코 안 한 것까지 똑같이 더블링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우리 마음대로 할 것 같죠? 싱코를 그냥 정상으로 바꿔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뭔가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딱 들었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네. 되게 넓게 들리면서 시원한 그런 해상도가 느껴지는 그 느낌이 딱 드네요. 네. 갈게요. 네. 스트럼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 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하얀 미소와 함께 서 있는 하얀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그렇죠. 은근히 되게 애매한 높이로 높다.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닌 높이에서 높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일단은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기타랑 보컬을 다 니브를 좀 입혔거든요. 어떤지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짱짱하게 들어가네요. 일단 이거 밸런스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은총씨가 열과 성을 다해서 밸런스를 좀 맞췄는데 마우스 없이 맞추려니 고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됐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건드리다가 갓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죠.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모니터 한번 쭉 해보고 네 사운드 모니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 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하얀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네 이렇게 UAD의 사운드로 직접 프로세싱해서 받은 그런 소스들을 가지고 저희가 최종 믹스 파일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여름 안에 설을 했더니 덥죠. 아우 지칩니다. 지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사실 이것만 가지고 X8P가 뭐가 좋은 인터페이스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좀 무리가 있고 사실 저희는 원래 인터페이스 두 번째 시간은 그냥 뭐 시연하는 이런 실전 약간 좀 재미로 보는 네 레코딩의 재미로 또 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말씀드렸던 그런 그 어떤 스펙적인 부분들을 보시고 아 그만큼 좋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저희가 X8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나왔을 때는 이제 X8P와 X8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건 이제 저희가 이번에 한번 레퍼런스가 생겼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실질적인 비교를 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름 안에서 이런 낭만적인 여름을 맞이할 수 있게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해서 잘 해주시고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여름에 또 이렇게 여름 안에서 만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네. 오늘 이렇게 아폴로 X8P 하이엔드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이 모니터 해봤습니다. 좋은 시간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성 뮤지션을 영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레코딩 타임즈